2022년 5월까지 무종교였던 개그맨 박명수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거야 2022년 5월 12일 박명수 종교 다른 결혼 고민에 나는 무교 너무하라고 자꾸 꼬셔 박명수가 종교가 다른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5월 12일 방송된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 쇼에서는 명스 초이스 코너로 꾸며졌는데요 이날 한 청취자가 다 좋은데 결혼할 남자와 종교가 맞지 않다라며 박명수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죠 이에 박명수는 저희 집은 종교가 다르다 저는 무교고 저희 집은 기독교다 라고 밝혔으며 그러면서 뭐라 하진 않는다 근데 자꾸 꼬신다 이쪽으로 오라고 넘어갈까 말까 생각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5월까지 무교였던 박명수가 놀랍게도 2022년 12월 현재 그는 크리찬이 되었습니다 조혜련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군누리교에서 운영하는 CJNTV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2 조혜련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박명수와 같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날도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던 조혜련 성경 읽는 혜련을 보고 놀라운 고백을 한 박명수 모두를 놀라게 한 박명수의 고백은 최근에 크게 아팠던 박명수의 조카 조카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린 박명수 박명수의 간절한 기도 조카를 받게 해주시면 조회에 나가겠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처럼 살아난 박명수 조카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된 박명수 박명수 왈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친구의 회심을 보며 너무 기뻤던 조혜련 그는 박명수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조혜련 집사 그게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박명수가 예수를 믿었다는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제작진입니다 영상 내 박명수님 관련 언급은 사전에 박명수님께 동의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늘 많은 관심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항상 성경을 읽으신다는 게 참 모티베이트됩니다 박명수씨가 크리스찬이 되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문득 유재숙씨와 친하신 분들이 크리스찬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원희, 송원희, 박명수씨 등등 유재숙씨도 크리스찬이 되시길 함께 중보해요 박명수님 교회 다니신다는 간증 듣는 순간 눈물이 피는 거래 조혜련 집사님 통해 정말 큰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이버 포탈에도 현재까지 박명수는 무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현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1970년 9월 27생으로 52세이며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동입니다 키 172cm, 65kg A0이며 가족으로는 배우자 한수민, 딸 박민서가 있죠 예원학교 한국무용과 재학 중이며 2021년 12월 활명수에서 민수의 키가 166cm라고 밝혔습니다 반려견 이름은 카라인데요 견종은 비숑 프리제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박명수가 상당히 아끼는 개라서 무한도전 맛션 특집 당시 가장 아끼는 것으로 포도를 선택해 상자에 넣으려고 했는데요 원래 이름은 포도였는데 단명할 것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장모님이 개명했다고 합니다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출신이며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MC, 방송인, 가수, 작사가, 작곡가, DJ, 사업가입니다 1993년 MBC 개그 콘테스트에서 김학도와 팀을 이뤄 장려상을 수상 김학도와 함께 MBC 4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였죠 동기로는 서경석, 이운석, 표영호 그리고 특채로 데뷔한 강호동이 있습니다 공채로 뽑힌 자부심 때문인지 알게 모르게 자사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이 출연했는데요 오늘은 좋은 날이나 코미디 하우스는 물론 TV 인상극장에도 조연이로 곧잘아 왔습니다 특히 개그야 종용으로 MBC 코미디의 명맥이 끊어진 이후 2014년 코미디에 빠지다가 런칭되었을 때도 후배들을 위해 발벗고 도와주었습니다 군기가 살벌하기로 유명한 MBC 희극인실에서 군기는 홍기훈이 있어서 앉아본 것 같지만 무도 이후에 보여준 자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채로 들어온 이유는 정준하를 구박하고 강호동과의 첫 대면에도 쫄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강호동과 같이 밥을 먹을 때 강호동이 시빌거는 불량배들을 접어버리는 걸 보고 그 뒤로 박명수는 강호동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싸움으로 유명한 홍기훈조차 박명수를 건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만큼 많이 혼나기도 해서 박명수가 이경실에게 혼날 때는 죽어리고 있었다고 하며 그렇다고 후배들에게 깐깐하게 대한 건 아니고 홍기훈에게 두드려 맞은 정성호가 개그를 그만두려고 할 때 그를 다그치면서 붙잡기도 했습니다 개그맨이면서도 가수 작곡가 활동을 겸업하였으며 이전까지 본인은 상업적으로 실패하는 것도 개그 레퍼토리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지만 바다의 왕자라는 최고 히트곡을 내놓기도 하고 이후 진지하게 뮤지션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의 꿈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개그맨의 꿈을 품고 방송과의 데뷔를 하고 싶어 했지만 정작 그 방법을 몰라 한동안 3사 방송사를 떠돌면서 무작정 부딪히는 과정을 반복했죠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재학 시절 같은 학교 학생들과 KBS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방청객으로 참석했는데 이때 눈여겨본 관계자들에게 권유받고 KBS FD로 일하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이때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MC 손범수가 웃기고 재능이 있다며 방송 데뷔를 권유했고 이후 1993년 MBC 4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여 본격적으로 개그맨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황명선은 데뷔하자마자 이름을 알리고 무명시열이 거의 없던 개그맨인데요 웃으면 보기와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오늘은 좋은 날 등 MBC의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 개성적인 연기와 개그를 펼쳐보여 인지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사실 이미 아마추어로 성대 모사 등으로 몇 분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용어로 도다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피투게드에서 최양락 이모은 등과 함께 밝혔죠 2012년 12월 29일 데뷔 20년 만에 MBC 방송 연예 대상에서 단독으로 대상 수상하였죠 이전에 2007년에도 대상을 수상했지만 그때는 무한도전팀 6명은 물론 거침없이 하이킥의 이순재와 공동 수상한 것이었기에 단독 수상인 이번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매니저 한경호 실장도 본인 커리에서 가장 기뻤던 일로 단독 대상 수상 이벤트를 꼽았습니다 2012년 MBC 파업 기간 또한 동분서주한 박명수의 노력과 코미디에 빠지다 등을 이끌며 침체계에 빠진 MBC 코미디를 부응시키려 한 것이 인정받은 셈이죠 전성기였던 2006에서 2009년까지 최고의 웃음 사냥꾼으로서 무한도전을 이끌었던 공헌 역시 고려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일요일 일요일 밤에 해서 MBC 방송국 수위 아저씨 역할로 나와서 독특한 표정으로 오씨와 국민 여러분 제발 뭐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시리즈 유행어로 신인시절 인기몰이를 하였고 그 유행어 덕분에 피리껌바 CF도 촬영할 정도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CF에서 개그맨이 원톱으로 출연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물며 아직 신인치도 완전히 벗지 못한 개그맨은 더더욱 대중적으로도 당시 박명수는 상당히 유명했는데 일례로 1990년대 중반 한창 인기몰이를 했던 IQ 점프의 연재만화 달수기에서도 박명수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흐리 말하는 패러디 병만 만화 정도로 볼 수 있는 달수기에서 언급된 것들은 전부 당대 대중문화에서 유명한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박명수가 있었다는 점은 당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방증합니다 그 외의 광고에서도 활동했었는데 특히 계속 복장을 바꿔가며 연기했던 아이스크림 광고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 덕에 소화제 가스명수의 전성 모델로 이영우 장로와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롭게 크리찬이 되신 박명수님의 가족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크리찬 튜버스입니다